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전에 올렸던 제사 빌런, 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 가죽이 굉장히 두꺼운 모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엄마를 대놓고 무시한 사촌 올케를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아니, 작은 시어머니한테 지가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원제, 훈제연어도 회의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당한 건데요. 댓글 많이 달리면 톡방에 공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만큼 뭔가를 숨기거나 꼬름하게 또 왜곡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디 치우침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장난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댓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사촌동생, 저희 큰이모 아들이에요. 얘네 집들이가 있었고 이때 사촌 올케한테 저희 엄마가 당한 건데요. 참고로 이날 저랑 저희 아빠도 같이 갔어요. 여하튼 이번 집들이 가서 보니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내놓은 음식도 있었고 밖에서 사온 음식들도 있고 또 배달시킨 음식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분명 음식의 가짓수는 되게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슨 밑반찬? 그런 음식들이고 거기다 사람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음식들 몇 개는 즉 메인 음식은 양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라곤 회에 집중이 돼버렸고 물론 다른 것도 그랬지만 회는 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엄마가 아이고 지금 보니까 해가 좀 부족한데 좀 더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총대를 매듯 사촌 올케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올케가 별로 좋지 않은 표정과 목소리로 여기 다른 음식들 많이 있어요. 회도 적당히 드셨는데 이제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모님? 딱 이러면서 분위기를 뭐랄까 되게 싸하고 그지같고 사람을 대놓고 무한하게 만들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덧붙이는 말이 그리고 여기 연어회도 있는데 이모님 연어도 좀 드셔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웃겨 이게 무슨 회야 솔직히 훈제연어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회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훈제연어일 뿐이지. 게다가 이거를 대놓고 회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딱 보란 듯이 마치 시범을 보이듯 지가 한 점을 먹더라고요. 야 이거를 옆에서 직접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그지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장면 말로는 설명이 잘 안되는데요. 여하튼 대충 지금 이게 어떤 분위기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여하튼 그래요. 저희 엄마가 한 번 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다들 회를 아쉬워하지 않니? 좀 더 주문을 하지? 이러면서 한 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했는데 얘 표정이 또 이상한 거야. 분위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큰이모 그러니까 올케이시어머니죠. 저희 큰이모가 저희 엄마의 말을 딱 끊어내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냥 탕 끓여가지고 우리 밥이나 먹자. 이러는 바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아무리 자기랑 생각해 달라도 그렇지 그래도 상대방은 시어른인데 어른이 아쉽다는 말을 했으면 적어도 거기서 주문하는 척 신용이라도 연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MG 같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이 올케한테 저희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직접 보니까 진짜 기분 너무 안 좋고 되게 속상하고 그지 같고 그렇더라고요. 막말로 자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큰이모가 그런 말을 했어도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괘씸한 거죠. 아니 작은 시어머면 작은 시어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도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너무너무 짜증나고 속도 상해서 벌써 며칠째 이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올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그날 올케가 보였던 태도 때문에 나는 너무 서운했다. 그래도 상대방은 시어른인데 너 너무 심하게 무한준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알아듣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싶거든요. 나는 시누이니까요. 특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훈제연어를 두고 회라고 했던 그 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일부러 대놓고 무시를 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일부러 이런 거야. 공격을 한 거죠. 우리 엄마한테.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시댕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촌 남매라지만 꼬레 너도 시자니까 한 따까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래 한번 해봐라. 나도 결과가 궁금하니까. 2번 진짜 랄지하고 자빠졌네. 니랑 니네 엄마 말이다. 3번 이거 그래요. 꼭 단톡방에 공유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욕 나눠 먹으세요. 내가 이거 빡자 했으니까 글싹띠할 궁리는 절대 하지 말고 너 도망 못 간다. 4번 아니 야 도대체 어떤 관객이길래 사촌 집들이의 시무부부도 모자라 사촌 형제까지 딸려가는 거요?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부만 와도 부담이겠구만. 당연히 안 와도 될 것들이 들어왔으니 회가 모자라지. 회만 집어쳐먹지 말고 다른 음식도 좀 주워 먹지 그랬냐? 끌 끌 끌 끌 5번 그래 니네 엄마나 너나 지능이 낮은 건 잘 알겠다. 눈치, 배려 이런 거 결국 다 지능이거든. 없지 너는 없어 없어. 있을 리가 없어. 첫 줄에 지 엄마가 당했다는 말이 웃음 포인트죠. 끌 끌 끌 끌 정신 나갔네 진짜. 2번 이야 사람한테 무례하게 군걸 총대를 맸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래요. 진짜 못 배운 할준마가 못 배운 딸내미를 키운 거 맞니? 끌 끌 끌 끌 3번 맞아요. 미쳐가지고 개진상을 떨었는데 총대를 맸다고? 아니 무슨 독립투사라도 됩니까? 6번 올케가 잘 알아듣게 지가 한소리를 하게 된다. 끌 끌 누가 보면 대단한 대비마마라도 되는 줄 알겠네. 그래 해봐라 한번. 훈제연어도 회의인가요? 허니 그러면 시임어도 시장인가요? 아우 사람들 너무 잘 받았죠. 뭐 훈제연어? 얼씨구였벼 이걸 우리는 숙성회라고 부른단다. 이 똘추야. 어이구 9번 MG는 무슨 개뿔 뭔데? M이 지랄났다 그거야? 10번 나는 말이지 맨날 이렇게 MG가 어쩌고저쩌고 MBTI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정상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내가 끌 끌 끌 끌 끌 추가 아니 여기 댓글 쓰신 분들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올케가 오셔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먹을 거라고는 정말 회 말고는 별로 없었다고요. 댓글 1번 오세요도 아니고 오셔도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모르냐? 너희들이 먼저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오셔도 됩니다라고 한 거지. 그럼 거기다 대고 아니요. 개 싫은데요. 오지 마세요. 꺼져.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불청객이 갔으면 그냥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처먹거나 오든가 뭐가 부족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지 갔네. 연병을 떠났구만. 개 진상이야. 끌 끌 게다가 와도 된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 빼고 그냥 시모 즉 쓴이 엄마 본인 한 명만 와도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일 텐데 내 한편도 모자라 딸내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음식을 모자란다 어쩐다 저쩐다 타박이나 하고 미쳤구만. 끌 끌 2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사촌 내외 집들이에 줄줄이 달려간 쓴이 집안 사람들한테 있는 건데 훈제 연어가 회냐 아니냐에 꽂힌 게 진짜 완전 채 같다. 막말로 거기서 고추장에 마른 멸치 찍어 먹어라 이런 말을 들었어도 니네 집안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초대를 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지 거기 가가지고 음식이 모자라니 어쩌네 저쩌네 헐 조카 내외 집에서 처먹는 거에 눈이 돌아가지고 배 채우려 덤벼드는 엄마를 보면서 딸내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 올케한테 눈 흘기는 거 올케가 몰랐을 거라고 보냐? 어? 뭐? 한마디를 하겠다고? 니가? 감히? 니가 뭔데? 너 뭐 돼? 그래 한번 해봐라 어디 2번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셔도 됩니다라고 해도 아이고 됐다 뭘 우리까지 가냐? 어? 잘 먹어라 이러면서 거절을 해야 정상이지 니들이 뭔데 거기 갑니까? 누가 너 좋다고 불렀겠냐고 너는 나중에 시집가면 부를 거 같냐? 어? 그냥 예의상 오셔도 됩니다 이런 건데 진짜 와주길 바란 거라면 이모님 반드시 꼭 오셔야 돼요 저 준비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을 했겠지 이거는 뭐 눈치도 없고 낄낄빠빠 하나 모르고 거길 척 껴가지고는 회 더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기는 하고 지금 지금 이 꼬라지가 니네 엄마가 어른으로서 잘 한 거냐? 조카 며느리 앞에서 오죽했으면 니네 큰 이모가 대놓고 그만하라고 핀잔은 좋겠냐고 눈치 좀 챙겨라 헐 엄마나 딸이나 되덜글 나는 이것들이 집들이 선물로 뭘 줬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어른들이 오시면 최소 1, 20만원 정도 돈을 주면서 필요한 거 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집안은 셋이나 갔으니까 최소 한 20만원 정도는 줬겠죠? 그래요 뭐 한 20만원 줬다면 뭐 거기서 음식이 부족하다 좀 더 달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물론 나는 그렇게 한다 해도 절대 말 안하겠지만 시모 그래 뭐 자기 시어머니랑 너무 친해가지고 초대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 시모가 미쳐가지고 지 남편의 새끼까지 달고 갔네? 아니 염치는 어디 안드로메다로 출장 보낸 거예요 어머요 찾아와라 거기 멀다 200만 광년거리요 4번 거기에 먹을 게 없었던 이유는 음식을 준비한 거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 초대받지 못한 니들이 쳐들어가서 그런 거야 시부모랑 먹을 음식을 다 쳐들어와가지고 먹어대는데 음식이 나만 하겠냐고 당연히 금방 바닥나고 없는 거지 이건 뭐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래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집들이할 때 사돈의 8종까지 싹 다 초대해가지고 거하게 대접해라 알았냐고 이 거지야 5번 어? 이거 뭐여 진짜 뭐 세대가리인가 뭐지? 야 장난하냐? 음식이 왜 부족했겠냐 애초에 아무 계획도 없던 인간들이 눈치도 없이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음식을 더 시키라고 고라니질까지 해버렸네 야 내가 오래 봤던 진상들 중에 제일 개떨거지 같다 6번 쓴이 지금 이 글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한마디 물어볼게요 집들이 선물로 뭐 가져갔습니까 돈을 줬나요 아니면 선물을 사줬나요 돈이면 얼마를 줬으며 또 선물이면 얼마짜리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알아요? 니들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하나 모르고 추가글을 올리고 앉았네 시조카 부인이 이걸 보고 등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끌 끌 끌 끌 저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7번 야 너 보고 있지 지금 니 글에 댓글 오지게 달렸잖아 그러니까 얼른 톡방에 공유를 하라 이 말이지 내 말은 끌 끌 눈치 없이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선물 좀 오지게 해주고 근데 그 뒤가 문제야 음식이 부족하다 한 번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눈치 없으면 왜 못하겠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만해라 이거 먹고 밥 먹어라 이렇게 말을 대놓고 했으면 이제 좀 알아야지 그런데도 모르고 또 거기다 딸도 글까지 써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마 연맥이 이런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나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그리고 올캐븐 빨리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